지금 시작부터 텐션이 이렇게 좋아? 나 너를 보니까 기분이 좋지. 나 실제로? 공연 잘했어요? 어. 연극 뭐지? 극적인 하루밤 그거. 극적인 하루밤. 그거랑 또 두 개 하지 않아? 극적인 하루밤이랑 눈빨 로맨스 두 개 하거든. 근데 극적인 하루밤은 주인공 남자한테 나랑 한 번 자주세요 이러고 그리고 음빨 로맨스에도 주인공 남자한테 저랑 한 번만 자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공연이야. 누나 왜 그런 것만 캐스팅이 된 건지? 모르겠어. 나도 나 같아도 자고 싶은 사람 생기면 나도 그냥 잘 거 같아. 이렇게 뭐 돌려말하지 않고 나도 그냥 딱 한 스타일이거든 나는 약간. 그래? 근데 진짜 잠만 얘기하는 거야? 아니면 뭐 어떤 스포츠를 말하는 거야? 그치? 스포츠지? 나는 만약 이게 올림픽 종목에도 있으면 난 이거 자신 있어. 뭐 너가 내가 잘 모른다고 확인 못 한다고 막 말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. 배고프지? 나 진짜 배고파.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가도 되나? 응. 돼, 돼, 돼. 그러니까 내가 꼭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. 잠깐만. 저기. 거의 다 가거든? 3, 2, 1 뭐야 여기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? 응? 여기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? 아니 여기 맞는데? 응. 여기 누나 다 왔는데? 내리자. 응? 아니 여기 여기 식당 아닌데? 아 난 사실. 응. 내가 밥 먹기 전에. 응. 사실 좀 다른 게 먹고 싶어가지고. 여기서 뭘 먹겠다고? 날 먹겠다고? 아니 아까 솔직히 뭐 먹었어. 응 응. 소화도 좀 시키고 싶고 누나랑. 나랑 운동하고 싶어? 응. 사실 솔직히 누나 꿈도 자주 꾸고. 내 꿈을 꿨어? 응. 몽정도였어. 왜? 아 근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랬어. 누나 오늘 그래서 내가 누나. 배주가 간 거 밥 먹자. 직접적으로 마음을 괴롭고 운동하고 싶어. 같이 올려놨어. 근데 내가 나 공연한다고 했잖아 아까. 아 근데 그 공연이 원나잇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연극이거든. 근데 내가 원나잇을 안 해봐가지고 나도 연극 배우로서 저랑 그냥 원나잇 하는 거 좋은 거 같아. 뭐라고? 원나잇을 그냥 너도 너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해줘서 되게 좋고. 오늘 그냥 할게 뭐 아끼다 똥대니까 어차피 뭐 많이 아꼈고 그동안. 아니야 잠깐만. 너 잠깐만. 응. 들어간 다 간다고? 응. 오늘 마침 브라자도 새 거 레이스 입었어.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. 누나 이성을 지켜야 돼. 아니 그러니까. 스포츠잖아 이거는. 너 여기 바디클렌저 다 있지. 있어? 나 몰라. 여기 처음 해봐. 그래? 잠깐만 잠깐만. 아니야 누나 잠깐만. 아 그때 스킨 여션이었는데 괜찮아? 없으면 안 돼 누나. 아 그래? 그럼 사 올까? 집에 갔다 올까? 아니 아니야 누나. 우리 집으로 갈래? 아니야. 누나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. 아니야 왜 왜 왜 안 돼. 그렇게 하지 마. 아니야 아니야. 이거 아닌 거 같아. 이건 누나 지금 내가 봤을 때 누나도 지금 순간. 어? 뭐해 누나. 아니. 아니. 아 누나 제발 아니 왜 그래. 하지 마 누나. 하지 마 누나. 아 누나 하지 마. 누나. 잠깐만 타임. 오늘 아메리카 마인드로 내가 한번 즐겨볼 테니까. 너도 그냥. 놀이터 같다고 생각하고 프리하게. 그리고 오늘.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. 너가 내 주인이야. 아니야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일단 맛있는 거 먹고. 그래. 그래. 나 맛있어. 그러면 이따가 올라갈 때. 어. 카메라를 놓고 가는 거지. 뭐라고? 카메라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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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성적으로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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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. 아유. 누나랑 내가 진짜. 직접적으로 말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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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아유. 아유. 신고할 뻔했다니까. 아니. 그래서 내가. 해도 되나? 이런 생각했는데 누나 갑자기 마지막에. 어떻게 잘 꺾고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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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. 어저께 몰카를 안 당했으면 모르겠는데. 어저께 차 안에서 몰카를 당한 거야. 빨리 성명한테 누나가 전화 좀 해줘. 성배? 안 속았다고. 이 영상 망쳤다고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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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